인천시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. 이번에 개발된 마음의 봄, 생명의 봄은 자신을 비롯한 주변 친구의 마음을 바라보고 위험 상황에 놓인 경우 도움을 받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. 저학년은 우울한 감정에 대한 이해를, 고학년은 자살 위험으로 힘든 친구를 돕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. 내년 7월부터 초등학생에 대한 자살예방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 프로그램은 향후 지역초등학교 등에서 교육자료로 활용될 전망입니다.